숫자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식 숫자를 우리가 많이 참고하게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숫자에 민감하신 이분 모시고 과연 이 숫자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미세세 때우의 유명간 선임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유명하시더라고요. 유명간 선임연구원님. 제가요? 저희가 사실 한 두 달 혹은 두 달 좀 더 전인가요? 그때 한번 주린이 콘텐츠랑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유명간 연구원님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신지 몰랐는데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참고하는 애널리스트,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인용하는 애널리스트가 바로 우리 유명간 연구원이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 알았으면 좀 더 잘 대접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때 오셔서 숫자, 제가 약간 좀 놀렸었죠. 그때는. 그런데 유명간 연구원님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에게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오늘 주로 어떤 얘기를 좀 해 주실 건지 큰 카테고리 한번 좀 먼저 언급을 좀 해 주시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스타일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타일 전망이요? 네. 그러니까 주식에도 스타일로 좀 주식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분류 기준이나 저희가 사용하는 팩터들을 사용해서 주식을 분류하게 되면은 특정한 이제 같은 성질을 가지는 기업들로 그루핑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겠죠. 그 하나의 그룹들을 저희는 스타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성장주, 가치주 이런 것도 하나의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의 스타일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경기나 금리나 혹은 다양한 변수들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유망한 스타일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에는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훨씬 더 좋았고요. 대형주가 중소형주를 훨씬 더 앞서는 구간도 있을 거고 이런 것처럼 스타일 전망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주식에 예를 들어 투자를 하실 때 좀 성과를 좀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더 어울리는 스타일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더 수익률을 내기에 유리한 스타일의 주식들도 분명히 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한번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아, 그럴까요? 네. 자, 이거는 무슨 그림입니까? 대략 한 7가지 정도의 스타일로 한번 그룹을 지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듣는 분들, 오디오 듣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7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모멘텀, 퀄리티, 저변동성, 스몰캡, 고배당, 성장, 가치 많이 좀 들어본 단어들이 많군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이름을 제가 지은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통용되는 다 단어들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성장주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매출액이나 순익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마존, 넷플릭스,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아마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가치주로의 로테이션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치주는 쉽게 얘기해서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주가가 싼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은행주들이나 혹은 철강주, 자동차도 사실 이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배당주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은 배당 수익률을 주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대체로 금융 뭐 이런데 아니에요? 금융주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코카콜라나 브라이젠이나 화이자 같은 기업들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배당주로 유명한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멘텀 스타일의 주식들이 있는데 모멘텀은 두 가지 정도로 사실 조금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는 기업들을 정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는 기업들로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가 최근에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모멘텀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퀄리티 주식들도 사실 최근에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요. 퀄리티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무 구조가 좀 우량하거나 이익의 퀄리티가 높은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채비율이 낮거나 혹은 ROE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자기 자본대비 벌어들이는 이익을 얘기하거든요. ROE 지표가 높은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익변동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이익변동성. 네, 맞습니다. 이익변동성이 낮은 기업들이 주로 퀄리티 스타일 기업들입니다. 경기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도비 시스템즈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 퀄리티 기업인 거죠. 어도비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 어떻습니까? 엔비디아는 좀 퀄리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IT 기업들은 사실 이익변동성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기업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서 조금 성장형 기업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변동성? 그러니까 로우볼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로우? 로우볼. 로우골? 볼. 목표? 아니, 볼라텔리티라고 이제 변동성을 얘기합니다. 로우볼이라고. 아, 볼? 네, 맞습니다. 아, 네. 로우골인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저변동성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적은 기업들을 모아둔 거죠. 대표적으로 티판이나 음식료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수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7가지 스타일이 예를 들어서 아까 어도비 시스템즈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어도비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 스타일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성장주에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한 개만 되는 건 아닌 거겠죠? 네, 또한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주목을 받다가 갑자기 주가가 싸져서 가치 형태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스타일은 변한다, 종목에 대해서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이렇게 7가지로 구분을 좀 해주셨고요. 이 중에 물론 개인의 성향, 개인의 스타일이랑도 잘 맞아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각광받을 수 있는 스타일이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에는 왼쪽에 있는 성장주들이 좋았고요. 많이 시장에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치주,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싼 기업들의 성과가 최근에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 대선 앞두고 시장 변동성이 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퀄리티 주식들이나 저변동성에 속하는 스타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어떤 국면에서 어떠한 스타일들이 유망한지를 좀 정리를 한 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를 사실 4가지로 국면을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경기 회복기, 경기 호황기, 후퇴기, 침체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국면마다 사실 시장에서 더 성과를 많이 냈었던 스타일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 회복기나 호황기에는 스몰캡이나 가치주들의 성과가 좋았고요.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 국면으로 가면 가치주보다 오히려 성장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퀄리티 주식들 혹은 저변동성 주식들이 공통적으로 아웃포폼하는 그런 결과를 좀 보였죠. 지금이 언제예요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라는 큰 이슈가 있어서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가 좀 회복하는 국면 그래서 왼쪽 끝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 스몰캡, 고배당 이쪽이 좀 유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차트로만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가치주나 고배당주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아니 근데 회복할 때 한 4, 5개월 전 이때만 보더라도 가치 이루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그때는 막 성장주 떠오를 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성장주랑 가치주 로테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성장주랑 가치주가 사실 굉장히 대립되는 스타일 중에 하나거든요. 둘 다 잘 갈 수는 없어요. 실제로 상대적인 주가를 교계에 봤을 때는 상반기만 하더라도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 거의 한 40%포인트 정도 언더포폼 했거든요. 언더포폼? 네. 그러니까 성장주가 40% 오를 때 가치주들은 수익 0%? 기록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일단 밸류에이션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지금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얘기할 때 PER도 쓸 수 있고 PBR도 쓸 수가 있겠지만 PER 지표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성장주들의 평균 밸류에이션이 한 28배 정도 지금 받고 있고요. 가치주들은 한 14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까지 벌어진 상황인데 사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성장주가 조금 더 주목을 받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경기 사이클로 설명이 조금 어렵고 다른 방면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시적인 그런 경기 쇼크였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경기 국면에 따라 스타일을 나눌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겪었던 3월의 그 상황과 5, 6, 7월의 그 급등하던 시절은 이 경기 국면과 우리가 일치해서 보기는 좀 어렵다?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예요? 우린 이걸 왜 보여주신 거예요? 일단 스타일에 대해서 먼저 일반적으로 이렇다? 네. 일반적으로 이렇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본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럼 성장주가 앞으로 계속 좋을 거냐 아니면 가치주의 반격이 앞으로 시작될 거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사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가치주의 강세를 전망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가치주? 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이후 아니면 빠르면 내년 2분기 정도 갔을 때는 결국에 다시 성장주가 저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내년 상반기 혹은 2분기 정도까지는? 네. 맞습니다. 성장주가? 그럼 지금 가치주는 한 연말 정도까지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조금 그 이유가 있어요? 네.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빨리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일단 성장주랑 가치주 어떤 금액에서 어떤 스타일이 좋을지를 판단하는데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네. 일단 기업 실적 그리고 금리 두 가지 키워드로 조금 접근을 변수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기업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업 실적이 일반적으로 좋아질 때는 가치주가 좋습니다. 실적이 좋아질 땐 가치주가? 네. 맞습니다.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단 주식시장은 항상 희소한 것들이 주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로 사실 되돌아가 보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올해 전 세계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이 거의 마이너스 20%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성장이 안 좋아지는 시점에서는 반대로 숫자를 내는 기업들의 성과가 좋은 거죠. 다들 안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숫자를 내는,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는 기업에 확 몰리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언택트라고 불리는 테마가 상반기에 좋았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업 실적 기준으로 보면 다른 섹터들은 실적이 안 나오는데 오히려 언택트 테마에 속하는 기업들은 코로나 때문에 실적 증가율이 더 높아지는 혹은 더 유지를 할 수 있거나 더 높아지는 그러한 오히려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보여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올해 지금 딱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내년도 실적 증가율이 지금 플러스 30%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올해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로스가 높아 보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좀 보게 되면 계속 상향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 시즌이 막 시작이 되고 있는데 S&P 500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 185개 정도 기업이 실적 발표를 마쳤거든요. 그런데 한 85% 정도의 기업들이 애널리스트가 추정하는 실적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전망도 계속 상향 조정이 되어 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익 회복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혹은 실적 성장하는 기업들이 시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50%씩 성장하는 기업이 두 개가 있는데 그러한 기업들이 시장이 굉장히 많아지면 결국에 상대적인 매력 또는 밸류에이션에서 승부가 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실적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국면에서는 저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를 단기적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금리도 사실 빼놓을 수가 없는 중요한 변수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지난번에 센터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미 설명을 잘 해주신 부분이어서 저는 오늘 한 번 더 그냥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PPT를 잠깐만 켜보시면 조금 어려운 말들이 속해 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의 할인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실적과 금리가 가치주랑 성장주를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적과 금리 이게 왜 중요한지를 조금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어쨌든 주가는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곱하기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밸류에이션과 실적의 곱인데 앞에서 제가 실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밸류에이션의 부분이 금리랑 굉장히 밀접합니다. 금리가 빠지는 국면에서는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는 거고요. 오히려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밸류에이션을 좀 덜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금리에 대한 판단, 조금 더 나아가서는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할인율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 매년 100억씩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할 때 금리가 5%대의 밸류에이션과 1%대의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90년대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밸류에이션과 실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5대 5였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10% 오르면 이게 분해를 한번 해보면 이익도 5% 오르고요. 밸류에이션도 5%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10%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000년대 중반에 넘어와서는 이 밸류에이션이 거의 영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부분은 전부 다 기업 실적이 증가한 만큼만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달라진 부분이 점점 이 기업 실적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이유 중에서 밸류에이션과 실적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밸류에이션에 사실 더 많은 영향을 더 줬던 거죠. 주가가 오르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래서 2019년도부터 미국 주시장의 주가 상승률을 밸류에이션의 변화와 실적 변화로 한번 구분을 해보게 되면 오히려 실적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은 마이너스? 네. 그러니까 19년도 초에 봤었던 실적보다 지금 실적 레벨이 훨씬 더 낮아요.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훨씬 더 빠르게 팽창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켜드린 차트의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주황색 선이 주식시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부분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할인율? 네. 맞습니다. 주황색 선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지금 2010년부터 아마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올해만큼 낮은 상황은 10년 내에는 없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더 장기적으로 그려보게 되면 지금이 가장 사상 최저 수준이에요. 아, 사상 최저 수준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금리가 빠졌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할인율이 어쨌든 에코티 프리미엄 리스크라는 부분하고 금리 더하기로 계산이 되는 부분이라서 금리가 사실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그러면 같은 기업이라도 우리가 더 많은 밸류에이션을 해줄 수 있다? 네. 사상 최대로 해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지금 낮아질 만큼 낮아졌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거든요. 할인율은. 그러니까 이 할인율이 여기서 더 낮아지지 못하는 환경이 나오게 되면 그동안 저희가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줬었던 기업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 이런 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 보시면 이게 금리랑 S&P500 지수의 PER, 민감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가 X축 가로에 있고요. Y축이 S&P500 지수의 PER, 제가 추정을 한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금리가 빠지면 빠질수록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PER을 더 높게 주는 그러한 형태가 나오게 되잖아요. 여기서 한 번 이미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캐치를 하셨을 것 같은데 금리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PER이 변하는 정도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빠지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정도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빠르게 온다. 이 부분을 좀 캐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성장주들의 주가 상승이 빨랐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부분에 있었던 거죠.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빅테크 기업들 포함해서 하여튼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물론 회복의 신호를 보고 그렇게 간 기업들도 있겠습니다만 금리로 따져보자면 금리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일직선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게 예전에 우리 수학시간에 배웠던 그래프처럼 함수 그래프처럼 이렇게 쭉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과 2의 차이만큼 2와 1이 나는 게 아니고 3과 2의 차이의 1배 혹은 1.5배 이상 그리고 또 1에서 0 내려갈 때는 3배, 4배 더 가치를 쳐줄 수 있다. 그렇게 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흐름을 보시면 미국 금리가 튈 때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하락법이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금리가 지난주 기준으로 한 0.8% 정도 수준인데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금리에 민감한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주가가 싼 기업들이 지금은 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금리가 더 낮아지기는 사실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면 회색선을 한번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주식에 대해 할인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 말고 ERP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ERP? 네, 이것도 에커틀리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올라가면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높다. 주식하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는 국면이고 오히려 기대 수익률이 높은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색선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흔히 말하는 버블에 대한 논쟁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회색선 보시면 버블은 아니에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시장에 ERP가 3% 초중반을 기록하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때 ERP가 1% 초중반이었습니다. 1% 초중반? 네, 주식에 대해 할인율을 구성하는 것 중에 ERP가 있는데 이 ERP가 1% 초반에서 중반 사이를 IT 버블 때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시장이 밸류에이션이 매우 높아서 버블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판단일 수가 있는 거죠. 이 차트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시간은 남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그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는 성장주에 조금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가치주로 좀 로테이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로테이션이 사실 굉장히 빠르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준비해온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왼쪽 차트가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앞으로 12개월 동안 20%의 성장을 지금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기저가 생겨서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아마도 내년 상반기쯤 지나가게 되면 다시 한번 저성장에 대한 논란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 네, 코로나 사실 이전으로 저희가 한번 돌아가서 어떤 키워드들이 화두가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저성장 저금리가 키워드였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경기가 둔화가 됐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높은 실적 증가율이지 사실 이러한 것들이 내년 상반기가 됐을 때는 분명히 다시 둔화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봐왔었던 실적이 코로나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 코로나 전의 수준을 넘어서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깨진 부분이 회복한 뒤에는 다시 한번 성장률이 성장률 둔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논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른쪽에 그리고 아래쪽에 한번 차트를 보시면 내년도에 실적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섹터가 에너지, 소재, 산업재, 경기소비재 이렇게 올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섹터들은 사실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과거에 줬었어요. 항상 기대치가 높았다가 대부분 실적을 미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사실 소재나 경기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에너지나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높은 이익 증가율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상대적으로 주가 하락부가 클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승부는 성장률에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대선 때 불확실성도 굉장히 높고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샀던 성장주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눈여겨봤지만 사지 못했던 성장주들을 잘 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건 미국 주식에 한해서입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다 영향을 미쳤었던 변수라서 같은 방향으로 저는 흘러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리고 앞에서 제가 다양한 스타일을 말씀드렸었는데 성장 가치, 이러한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퀄리티, 이러한 스타일도 사실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알아두셔야 할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퀄리티 스타일은 변동성 커질 때에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2016년도 제외하고는 사실 시장에서 수익률을 다 아웃포폼했습니다. 시장 수익률보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투자 기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퀄리티 스타일의 기업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7가지 스타일, 모멘텀, 퀄리티, 저변동성 등등 있잖아요. 그중에 저변동성이나 퀄리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안 빠지고 견실하게 버틴다 이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면 주식을 안 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가치주나 성장주를 쭉 이쪽에서 저쪽에서 물론 마음대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벌다가 이게 아닌가 싶으면 차라리 그냥 현금화해놓는 게 더 나은 선택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저변동성이 떨어지는 순간에 별로 안 떨어지는 수준이라면 굳이 얘를 사야 되나 아니면 그냥 안 갖고 있는 게 더 나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현금으로 차라리 들고 있는 게 더 나은 건 아닌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현금은 또 사실 다른 주제 중에 하나죠. 사실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현금 비중이 얼만큼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스타일도 전부 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제가 단기적으로 가치주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다 상대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주가 10% 빠질 때 가치주가 5% 빠지면 이건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집어주신 것 같은데 사실 현금 부분은 조금 이 주제랑은 저의 생각이 벗어난 것 같아서 그렇죠. 퀄리티나 저변동성 스타일이 하락장애 강한 스타일이긴 하지만 하락장애는 사실 현금이 답이긴 하죠. 결론적으로. 그래요? 그렇죠. 하락장애는. 그런데 저는 지금 계속 주식이 하락할 거다라고 저희 하우스에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아서 하긴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하락 시점을 정확히 알면 사실 겁날 게 없죠. 그냥 하락할 것 같다. 하락이 확실하다 싶으면 그냥 현금 무조건 갖고 있으면 되는데 언제 하락할지를 모르니까 예를 들면 성장이나 가치주에 한 60% 넣었다면 한 40% 정도는 저변동성이나 퀄리티 쪽에 투자를 해서 떨어지는 순간에도 크게 마음 상하지 않게 갖고 있을 떨어지기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떨어졌다면 얘는 별로 안 떨어졌으니까 현금처럼 갖고 있는 의미로 본다면 또 투자의 한 방향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스타일이 사실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사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 스타일은. 성장주는 길게 보면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강세를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중간중간 밸류이전 논란도 있었고 짧게 가치주가 올랐었던 구간도 있었지만 이 성장주가 좋다라는 큰 트렌드에는 사실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퀄리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리면 퀄리티가 과거에는 부채비율 낮고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들로만 사실 구분이 됐었는데 아까 제가 어도비 시스템즈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인 성장주 중에 하나거든요. 퀄리티 기업들 중에서도 충분히 성장 나오는 기업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퀀트라는 건 이건 아주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겠습니다만 퀀트라는 건 다른 이런 투자 저런 투자하는 사람들도 모두 탑재해야 될 기본 베이스 같은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나는 이런 투자 저런 투자하는 여러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괜찮은 투자 방법입니까? 퀀트 투자라는 건? 일단 퀀트 투자는 사실 탑다운 방식과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인가 바텀업 방식의 딱 중간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나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들을 고려해서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업종이 유망할 거를 먼저 고르고요. 그리고 바텀업에서 올라왔을 때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어떤 방식으로 바뀌고 어떤 지표들이 더 주목을 받을지를 분석을 해서 딱 이 중간에 만나는 접점의 위치를 해 있는 게 퀀트 투자거든요. 그래서 종목 위주의 투자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사실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유명간 연구원님 유명간 연구원님의 리포트 등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참고를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유명간 연구원님이 뭐 하나 숫자 잘못 틀려서 잘못 쓰면 여러 사람 틀린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간님 앞으로도 꼼꼼하게 숫자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수학 전공하셨죠? 네. 맞습니다. 수학 전공하셨습니다. 딱 그냥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 자체가 그냥 숫자지 않습니까? 이분 딱 보면. 얼굴에 그냥 숫자가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숫자 굉장히 강하신 분이니까 저희가 앞으로도 종종 뵈면서 어차피 주식은 또 숫자랑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요. 참고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고 도움도 많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퀀트 시점으로 바라본 현재의 상황들 우리 유명간 연구원님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 미국 개장시황 살펴볼 거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유명간 애널리스트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